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컷오프, 즉 공천 배제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유일한 친문기였던 고민정 최고위원은 반발을 하면서 오늘 사퇴했습니다.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로 보입니다. 한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총선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출마할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급한 지역구가 최소 따져보면 4곳이나 되는데요. 일각에선 지역구 쇼핑하는 겁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혹시 비례대표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면 저는 60조 뒤에 끌어오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가대에 전쟁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기다렸던 공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때 인사죠. 신문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공천 결과를 내놓을까. 그 결과는 바로 컷오프였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명문 정당으로 가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명문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앞에 명은 이재명, 뒤에 문은 문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슈 이 내용 다뤄볼 텐데요. 앞서서 방금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좀 더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성동 갑은 전현희 후보자로 의결하였다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부성동 갑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 법을 해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정석 시장은 다른 지역에 투입한 것 같죠? 그건 뭐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다. 그런 설명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은 실청했지만 배제했다. 이 설명이 나온 겁니다. 최근에 이 지역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 다시 한 번 불러서 확인해 보죠. 여기 보시면 가상대결이죠. 서울, 중구, 성동구 갑 가상대결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유인숙 후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임종석 전 실장을 놓고 가상대결을 해봤을 때 물론 오차 범위 냅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천 배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중, 성동, 갑은 국민의힘, 유인숙 그리고 민주당의 전현이 이렇게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앞서서. 그런데 친문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되고 전현희 전 위원장이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했습니다. 저는 지난 번, 벌써 이게 불거진 게 한 달 전 이슈 아닙니까? 한 달 동안 다뤄온 이슈인데 저는 분명히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재명 대표의 걸림돌이 되는, 말하자면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에는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후가와 후폭풍은 온전히 감당해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명문 정당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는 명문, 아까 전쟁이라고 했는데 명문대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임종석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 홍의, 내 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그럼 지금 내조로 간다고 오시는 겁니까? 내조로 치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상징적 사건이 고민정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인 사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임종석 실장의 저는 공천, 말하자면 컷오프를 예상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이기는 총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총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본인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치우고 가겠다. 이미 마이웨이를 선언했고 그런 것들을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이기 때문에 지금 8글자가 세간에 회자되는 것 아닙니까? 친명행제, 비명행사, 여기는 친문이라도 필요 없고 친문 중에서도 만일에 뱃지를 달고 원내로 들어온다면 가장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임종석 전 실장은 무조건 쳐내고 그다음에 현재 친문 진영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좌장인 홍경표 의원도 저는 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처음부터 했었고 아마 이게 지금 가시화 되는데 이 과연 상황 관리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히핑 포인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여러 인물들이 뭔가 얘기를 꺼냈는데 그 공통점은 웬만하면 공천을 좀 할당해주고 뭘 해주고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도 갔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재명 대표를 최근에 만났을 때 우리는 명문 전당, 명문 전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는 명문 위에 임종석을 살려야 한다. 공천을 줘야 한다는 뜻이었죠. 이런 얘기를 당에 전달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던졌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요.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설명이 좀 나왔어요. 오늘 만남이 어땠는가. 내용 확인해 보시죠.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 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김광선 변호사. 이해찬 전 대표는 공천을 줘야 된다고 당부를 했고요.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의 통합 이런 거를 넌지시 간접적으로 계속 강조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한 거. 이거 왜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와 다른 지역구는 몰라도 저 자리는 임종석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지역구예요. 절대로 줄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저기 임종석 전 실장에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당선해서 살아서 돌아오면 결과적으로 친문의 군신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랄지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총선에서 만약 패배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전개 은퇴한다는 아예 그런 주장은 군신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랄지 이해찬 전 의원들이 이렇게 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걸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쳐내고 나서 일단 당 자체는 이해찬이랄지 친노랄지 아니면 친문 이런 것 없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순열주의, 친명으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총선에서 아무리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공격받고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계속 갈 수 없으면 총선의 승리는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패배한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를 따르는 친명으로만 당을 만들어서 자기를 호유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주냐 안 주냐는 이게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우리가 당 내에서도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친문과 친명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저런 상황으로 가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을 찌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는 저런 것까지 감수를 하면서 그 위험한 것까지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것은 딱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어떠한 호유무사로만 된 민주당을 만들겠다. 즉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플랜에서 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억을 돌려보면 이재명 당 슈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당의 원로의 당부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번에도 선대위원장을 이해찬 전 의원으로 한다, 어쩐다 그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경선 전부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초기에 누구의 후보 손을 들어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세를 보다가 들어주는 건데 초기부터 딱 이재명 대표가 손을 들어줬고 계속적으로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분이 이해찬 전 대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해찬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세랄지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총선은 마이웨이, 내가 하는 플랜에 의해서 가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그렇고 중도층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표가 이탈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이 배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대진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화면으로 좀 나눠서 볼까요? 지금 두 인물이 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임종석 전 실장 측이 입장을 바로 냈어요. 이 결정에 나온 뒤에. 이겁니다. 컷오프가 나온 뒤에 선거운동 중단한다. 대책 수기 중이다.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성동갑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중단. 그리고 대책을 수기 중이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여선웅정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혹시요. 지금 수기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기의 내용 중에는 혹시라도 무소속 출마. 앞서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아까 전해드렸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조금 앞서는 절대값 숫자가 나왔거든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한다. 이런 게 혹시 결정이 나올까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내일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잡혀있다. 저는 사실은 즉각적으로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뭔가 입장문을 길게 텍스트로 낼 수도 있는데. 내일 기자회견까지의 뭔가 시간을 이렇게 텀을 좀 길게 잡았다는 거는 뭔가 조금 이재명 대표 측한테 다시 한 번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신호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천 배제는 성동에는 컷오프가 됐지만 원래는 전략공간위에서 송파갑에 의사도 타진해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재배치가 아니지만 뭔가 이 상황을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틈을 지금 대표 측한테 준 거라고 이렇게 조금 해석을 좀 할 수 있고. 시간적인 틈을 줬다라는 거는 다른 지역의 공천, 전략공천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경선하세요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꼭 이제 재배치라기보다는 어쨌든 재배치라든지 어쨌든 이 명문 갈등에 지금 이제 사실은 오늘이 딱 폭발점이 왔는데. 이거를 다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적인 약간 기회를 좀 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석 전 실장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뭘까요, 당에? 뭐 지금으로서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이거를 번복하고 컷오프를 번복하고 경선을 한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전현희 전 위원장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번복하는 것도 더 이상해지겠죠. 더 이상해지죠. 그래서 저는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 어쨌든 계속 이제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이렇게 지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나 아니면 지금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제3정당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출마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 보시는 거네요. 지금 내일 오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뭔가 고민을 하고 아마 물밑에서 민주당 인사분들과 굉장한 접촉이 있겠죠? 아마도 어떤 설득 또는 대안, 거절 이런 게 오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패널분들이 좀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해소이 가능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아무튼 뭔가 불편해하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거 아니라는 시각이 굉장히 짙게 나왔었거든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인데요. 이거 박창환 교수님하고 김광삼 변호사는 이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임종석 전 실장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임종석 전 실장 하면은 아 이분은 나에게 누구다. 이렇게 나에게 누구다. 이 누구라는 걸 맞춰주셔야 돼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럼요. 앞서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하신 분도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 선거도 성립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혼자 선거를 칠 수도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방법을 구체화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리돌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왔다 저기는 왔다가 그 망신 주는 거지. 그래서 네가 알아서 그냥 제풀에서 자빠져라 이거 아니에요. 죽이 싫은 거죠. 잠재적 경쟁자라고 보는 거겠죠? 대권 경쟁. 뭐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박찬호 교수님. 이재명 대표에게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존재로 머릿속에 담겨 있을까?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뭐 경쟁자일 수밖에 없죠. 경쟁자요? 그럼 그 경쟁자라는 거는 어떤 분야의 경쟁자입니까? 뭐 잠재적인 대선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실 때 잠재적 경쟁자를 다 죽이는 거다. 총선 승패. 총선에 지더라도 경쟁자를 죽이고 가겠다. 아까 논평등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평가들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같다고 생각해요. 총선 패배하면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게 뭐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해서 당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경쟁자지만 사실은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좀 뭐랄까 강북의 양지 그것도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게 본인이 재선 지역을 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동구. 그러니까 지금은 중성동갑인데 과거에는 성동구였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거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지. 상대적으로 당선이 좀 손쉬운 곳.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현실 정치에서는 본인이 재선을 한 지역구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갔는데 거기에 다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좀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2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뭔가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험지에 나가준다면 당 지도부도 박수치고 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정무적,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지금 사실 두 분은 본인들은 경쟁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숨망치 않은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고 누가 이기는 관계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86세대, 어떻게 보면 86세대의 리더십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본인이 조금 어려운 처지더라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좀 나가신다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시 좀 반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오늘 결정도 아쉽지만 이것이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전략공천위원회 한 명을 지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시장은 배제한 건데 전략공천위원이 아니라 경선을 붙였다면 그런 결정은 왜 안 했을까요? 그런데 경선을 붙이게 되면 여기서 탈락하신 분은 지역 재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다른 지역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용산 같은 데는 민주당으로 보면 험지거든요. 용산에 가게 되면 전현직 비서실장 간의 대결도 있을 수 있고 또 전현희 의원이 원래 전략지역으로 고려됐던 게 강동이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한강벨트의 어떤 그런 자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전현희 카드가 최악은 아니었다. 민주당 지칭에 봤을 때 최악은 아닌데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잡힌 임종석 전 실장의 기자회견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를 들면 이거죠. 민주당에서 가장 바라는 걸 그럴 거예요. 당의 결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기 종굴 합니다. 당이 어떤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갈 의사가 있습니다. 이러면 민주당이 가장 바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반대로 가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탈당 불사한다. 무속출마 불사한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또 심각해지는 거죠. 아까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불러오죠. 김광전 변호사께서는 저 물음표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요. 경쟁자도 아니고 장애물입니까? 장애물이 아니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의 장애물인데 뭐에 대한 장애물이냐. 다음에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대표가 될 건 다음 대통령 선거를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호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사분란에게 호유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를 해야 하는 거죠. 장애물은. 그래서 저렇게 자기 일방적으로 저렇게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재배치 그런 얘기 나오고 민주당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임종석 실장이요. 지금 민주당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친명 지도부로 딱 짜여진 그런 지도부에서. 임종석한테 이제 와서 재배치를 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재배치한다고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그거에 따른다? 수용할까?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은 앞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에서 재배치하니까 내가 배그중근을 하겠다. 지금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배치하면 그게 따라간다는 것은 이대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스탠스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유를 배반적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총선을 출마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접어야 할지를 고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총선을 출마하려고 하면 사실은 무수로 출마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그건 부담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저곳에 출마를 해서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저 지역에서 임종석 전 의원이 당선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건데 참 본인 입장에서는 출마 안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금 생각할 기회를 갖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잡아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진짜 굉장히 많은 일. 그리고 그 시간의 밀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가 아닌 그 엄청난 밀도가 있는 뭔가가 오가겠죠. 지금 아마 이 시간도 뭔가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접촉이 오가고 누굴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이럴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도드려도 돼요. 이재명,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내년 이번 총선에서 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패배하게 돼도 절대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하는 행태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지게 되면 전개 은퇴라든지 물러나야죠. 그렇지만 본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벌의 식구도 있고 현 상황에 그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물러날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들 의견이 지금 다릅니다. 지금 종선 패배를 전제로 했을 때 과연 뭐 했습니까? 이거 두 분이 다른 목소리 내주셨고요. 한 분은 아까 그 문제 다시 한 번 불러오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존재인가? 한 분은 경쟁자다. 한 분은 장애물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오전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결과와 관련해서 뭔가를 전망하고 분석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과거에는 친문으로 간주가 되셨었나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중성 동갑을 뺏기잖아요. 임종석은 왜 다른 험지에 갈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눌러앉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가 격전지예요. 격전지. 그거 뺏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책임져야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중성 동갑을 뺏겼다 그러면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폭망이고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이 이게 폭망이 났었는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명문 전쟁 또는 명문 내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친문계 의원, 비명계 의원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당에 친명계 의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비명계 또는 친문계라고 꼽힌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관계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일 기자회견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최재현성 전 정무수석도 이야기했지만 성동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동이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이후부터 계속 나타나는데 거기가 이제 성수동, 서울숲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부촌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은 동네라서 예전에 그 성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동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후보를 정해서 선수를 뛰게 해주고 지금 활동하고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그냥 관심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상징성이 있는 이 지역구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격정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재성 전 수석 이야기처럼 여기서 만약에 전현희 후보를 내세웠는데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총선 전체를 승리하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왜 안 좋는가? 그런 거죠. 그런 어쨌든 이제 책임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한테 전체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주는 선거구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성동에 이제 전현희 후보가 확정이 돼서 최종 확정이 돼서 이제 선거운동을 돌입한다고 보면 몇 번을 가서 도와줘야 돼요. 다른 데 약간 발목도 묶이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재배치는 어렵더라도 그게 현실성이 낮더라도 민주당 중앙당이나 이재명 대표든 지도부에서 계속 뭔가를 수습하려는 노력 뭔가 통합, 화합의 제수처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게 결과적으로 성사가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러한 뭔가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약간 조금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한 명의 주목을 받은 인사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사퇴를 했죠. 그전에는 최고위원 회의를 불참한다고 했어요. 보이콧입니다. 불만, 공청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회의 참석 안 합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가 발표된 이후에는 자기의 직을 던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 중진 의원께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인터뷰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직 연락한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갖고 당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난 당은 최고위원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고민정 최고가 최고위원에 참여해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는 게 맞고 최 전 변호가? 그러니까 오늘 사퇴를 했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게 앞서서 정성호 의원 친명좌장이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아니 그 회의 안 나올 거면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반응을 보인 셈이 됐는데 글쎄요. 친문계 의원, 친문계 인사들의 이게 뭐랄까 소심한 반격입니까? 이거 뭐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어쨌든 이 사안을 놓고 보면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진 거에 대해서 저는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성호 의원은 그래요. 아무런 당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명계에 있었던 모든 의사결정에는 다 관여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형근택 변호사 그때 징계 의결까지도 다 문자로 하는 아무런 위치에 있지 않은 분이 그런데 오늘도 공교롭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백불에서 아니 뭐 중진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인터뷰도 봤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저는 그것은 정성호 의원의 겉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고민정 의원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그 당에서 의사결정기구의 최고위급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건 조정하고 의견 있으면 받아들이고 절충하고 그렇게 합의제 기구로 가는 게 최고위원 회의지 최고위원들이 아무런 의견 내도 모르쇠로 하고 결론은 답정로고 이건 최고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그때부터 말하자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침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 한 것처럼 너 물러나 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파국 직전에 와 있는데 저는 위기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잘 풀리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만 위기가 풀리지 않으면 파국으로 갑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말하자면 침문 진역의 전략적 침묵이 내일 아침이면 발화가 되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어떤 절충점이나 타협안을 찾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더 압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팁핑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러죠. 비상계획을 친명 진역에서는 꺼려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안이한 대책으로 계속 압박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제 풀에 물러나겠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전개됐어요.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 공청과 다 관련이 있는 모습들인데 그 모습 좀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사실은 오늘 정치권과 언론들이 기다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회가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된 전현희 전 위원장과 관련된 결정을 발표한 뒤에 추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 추가 회의에서 또 다른 전략공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내일로 약간 미뤄졌어요. 그 발표 내용이 그 대상자로 꼽혔던 인물들이 바로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에서 여전사 3인방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전현희 전 위원장은 전략공천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두 명, 추미애 전 장관, 이현주 전 의원 과연 어떤 공천, 전략공천을 어디에 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였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박지원 교수님. 임종석 전 실장 코덕보, 그러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 전략공천 됐어요. 만약에 지금 화면에 나온 3인방 중에서 남은 2인방, 추미애, 이현주 두 인물도 어느 지역으로 전략공천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전략공천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좋은 자리에 전략공천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자리에 가서 그동안에 좀 뭐랄까요, 당원들에게 좀 아픔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좀 희생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전사 3인방이라고 묶어놨는데 저는 네이밍 잘못됐다고 봐요. 전현희 카드는 분명하게 민주당 지지층에게 고생했다. 그리고 윤 정부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부를 그대로 보여준 입증한 인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현희 카드가 다른 두 분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럼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여전사 3인방은. 그런 점에서 좀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윤 정부 출범에 어떻게 보면은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추미애 전 대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줬던 분이거든요. 친문계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죠, 지금요. 지금 이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를 10분 이하한다고 치더라도 두 분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준 아픔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을 준다면 그 공천은 굉장히 어려운 험지에 가서 진짜 험지를 주든가 그러면 그렇죠. 두 분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험지가 아닌. 험지가 아닌. 예를 들어 정말로 이런 자리를 줘? 라고 이렇게 나올 경우에 양지의 반대말을 양지라고 할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 나왔던 만약에 성동 이런 데에 보냈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났지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공천은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친문계 인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는 친문계냐 친명계냐를 떠나서 민주당 지지층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의 공천이 험지가 아닌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된다 그럴 경우 그 후폭풍은 오늘 결정 못지않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없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내일로 뭔가 발표가 미뤄졌는데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미뤄질 것인가.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2인방, 3인방 중에서 한 명 결정됐어요. 2인방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관련 내용 못지않게 이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반향과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게 일부러 날짜를 이렇게 잡지는 않았겠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성동구에서 일정이 있었어요.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문이 같이 들어주시고 공약카드 같이 들어주시고 저희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이제 기후대음! 파이팅! 과거 굴뚝 시대의 한 경점이었던 지역이 판매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윤희숙 후보가 있어서 더 든든한 건 맞습니다. 민주당의 무슨 최고위원회 한다면서요. 임종석 후보를 날리느냐 말리느냐.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김광선 변호사, 오늘 사실 성동구 행사가 우연히 겹쳤겠죠. 이건 미리 잡았을 테니까요. 오늘 임종석 전시장 관련 내용이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후보가 있었어요. 윤희숙 후보는 상대로 누가와도 상관없다. 그럼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윤희숙 대 전현희의 대결이 지금 됐는데 사실 그 중구 성동감은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원래 어려운 것을 알려주죠. 최근에 연선웅 전 행정관이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조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임종석 전시장을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다 소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현희를 준 건데 과연 그게 민주당 지지를 지키는 중독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독층이 저게 소구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여전사 3인방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점에 의원하고 하면서 초심적으로는 잘 왔다고 봐요. 권익위원장 한때부터 약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계속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음모론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중독층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추미애나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1등 공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현주 전 의원은 사실 본인이 몸 담았던 민주당 측에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이 있다가 또 나와서 그쪽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저 추미애하고 이현주 전 의원의 특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해서 굉장히 날쌔게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뭐 아무튼 모멸을 줄 정도의 공격을 했는데 저는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안기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상당히 정치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민주당에서 당기부터 시작한 분이라서. 그런데 저 여전사 3인방을 앞세워서 과연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 전략이 저게 정말 잘된 전략인지 못된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나경훈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보수의 어머니라고. 저는 저 세 분을 보수의 어머니 3인방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게 총선에서 보수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세 명의 여전사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공천 결과 발표.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좀 다뤄봤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원래 의원총회에 잡혀있는 어떤 주제가 있었지만 최근 공천 상황과 관련해서는 예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 지금은 줄탄땅 그리고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 이런 가운데 의원총회가 열렸고 여기에 누군가가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참석을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참석을 했어요.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의원총회와 관련해서 끝난 뒤에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도 친문으로 대표로 꼽히시는 인물이죠. 오늘 관련해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일만 보더라도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사당화에 대한 완성 이것을 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우려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하위 10%를 받으셨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아니 뭐 언론에서 다 그냥 그렇게 오래전부터 썼잖아요. 제가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 뭐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뭐 가족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족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의원총회에서 대표를 향해서 아니 본인 가족을 벗겨야지 왜 다른 사람 가족을 벗기니까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위 20% 거기 안 들어가면 이상할 지경이다. 굉장한 반발을 하는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의원총회가 열렸을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실 주재를 하는 자리죠. 거기는요. 의원총회에 대해서는 그 현장의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담겼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위 평가자분에 대한 개인 열람 문제와 관련돼서 공관위원장께서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절차 자체도 매우 거칠고 툭박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대표님하고 큰 박수 한 번 보내드리죠. 대표님 말씀을 안 하시고.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박모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시고요. 임종원 확실장 퍼박스도 하는 데 여기 안 나왔습니까? 도와주세요. 고객님 고민장 최고위원님 사퇴하셨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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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에서 고별사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요 박찬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의총도 그때도 사실 공청 관련해서 의원들의 불만쟁이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때 불참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불참하겠다고 알려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깜짝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의총 내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한지 안지 모르지만 홍익위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권했을 때는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당내 이런 분위기를 좀 의식해서 참석을 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사실은 참석을 했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불참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천 책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논란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회피한다면 당원들에게 또 지지층들에게 마치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숨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오늘 얼굴을 비춘 거는 예의상 비췄다라기보다는 이번 공천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본인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어떤 뜻을 출석으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 내일 기자회견 예고했죠. 그리고 설훈 의원 탈당을 예고한 상태인데 내일 뭔가를 또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상황을 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의 화면에 좀 담았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 비명계, 친명계 등등등 있는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비명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설훈 공통점은 탈당을 했거나 탈당을 시사한 인물. 또 다른 공통점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른바 비명계로 꼽히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공천과 관련해서는요. 비명계에서만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친명으로 꼽히신 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겁니다. 전용기,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요. 본인 지역구와 관련해서 다른 곳으로 가냐, 뭔가 형평성 이런 문제들을 강하게 해서 불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김지호 실장이죠. 여기도요. 지금 뭔가 강한 불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친명으로 꼽히시는 분들인데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이수진 의원과 관련해서 부인을 하면서 고소를 한 상태죠. 고소전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있습니다. 농래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단식 농성 중이죠. 본인에 대한 어떤 컷오프에 대한 강한 불만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불만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헌 의원, 본인이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희생이 됐다. 경선을 붙여달라. 진보당과 경선 붙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지난 25일,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아니, 일요일이었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 여러 가지 불난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전에 확전대행 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지금도 이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40년 이상 한국 정치를 관찰했거나 경험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난폭한 공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승리를 바라지 않는 것 같다. 당을 장악한 것이 그분의 목표인 걸로 보인다. 이런 내부 발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선 변호가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지만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정말 그야말로 앵무새 반복하듯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말이 설득력을 못 가지는 건 저는 사실 관계도 좀 틀렸어요. 작년 11월인가 하위 10%에 대한 벌점 점수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늘렸기 때문에. 사실 저게 조금씩 말하자면 신명을 위해서 조금씩 말하자면 변화해 왔다는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위 평가자에 대한 의원들의 동료 단면 평가 언제 진행됐습니까? 지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에 두 달 가까운 시기에 했잖아요. 가을 때. 가을 때. 9월에 했었으니까 10월, 11월에 아마 했다고 다 출원하고 있는데 그때 쉽게 얘기해서 0점 맞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 평가에서 0점 맞으려면 조리돌림 해야 됩니다. 그 타겟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 수박 논쟁이라는 게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 수박 색출하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이거는 비공개라고 다 했는데 어떻게 다 언론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결과는 공관위원장밖에 못 받았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어요. 시스템 공천 민주당 대표가 개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말하자면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짓말 논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분리하면 시스템 공천,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사적 공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에 아마 정치의 어록으로 기록될 말이 신명행제 비명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얘기가 갖고 있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귀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스티커 메시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여덟 글자 조호가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 공감을 사는 이유는 그 모든 현장이 지금 목전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도 유행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친명 단수 비명 경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천일 수밖에 없다는 비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이걸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여선홍 전 행정관 비명계의 반발과 탈당 이게 지금 있다는 상황에서 친명계 인사들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어요. 화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김지호 전 실장 얼마 전에 여선홍 전 행정관이 김지호 전 실장을 지지하시면서 분담과 풀마 포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김지호 전 실장도 사실상 공손에 배제된 셈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광재 전 의원이 여기에 전략 공손이 됐잖아요. 이 김지호 전 실장의 불만 표시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김지호 실장이 방송에서 자기가 이제 탈락됐으니까 컷오프됐으니까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런 프레임이 없다. 비명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내가 친명이다. 나도 이렇게 탈락하지 않았는가.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조금 보면 원해 친명이라고 자처하는 후보들 있잖아요. 원해 친명 후보들. 그분들은 지금 컷오프되거나 경선계를 못 얻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고 아마도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공천 자체를 뭔가 부정하는 거는 약간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안타깝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공천 갈등에서 내용으로 접어들었고 이게 사실은 공천 전쟁, 명문 전쟁으로 사실은 내전으로 치달았는데 이게 굉장히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윈정하지 않고 이거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언하는 그룹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약간 쉽게 말하면 간신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쨌든 공천은 공천대로 가지만 이것들을 수습하고 이렇게 이제 화합하는 이러한 자세와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만약에 이것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 진짜 큰 위기인 거죠.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는데 이게 사퇴했다고 이게 번복되거나 그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고민정 위원의 사퇴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수습하려고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지도부 중에 유일하게 친명이 아닌 최고위원이 그래서 약간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고 늘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정 위원조차 없는 지도부다? 그러면 일색이잖아요. 이 일색을 당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저는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비명들이 배제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공정했지만. 그렇게 되면 민주당 총선 패배의 길이 자명해 보이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직을 던졌잖아요. 사퇴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보인 반응 중의 하나는 은민정 의원이 최근에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 단수 공천 박탈하는 주장까지 글까지 올리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더 험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지자 같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지지자가 아닌 후보들이나 아니면 현역 친명을 자처하는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고민정 최고나 아니면 지금 비명 비문 이런 분들을 다 끌어안아서 예컨대 최소한 탈당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갈 사람 다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총선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서른 의원은 탈당을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가면서 한 5명 정도가 탈당할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한 상태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의 만약에 그런 분이 다섯 여섯 명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면 민주당 자체가 굉장한 타격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 4명인가 3명 나갈 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타격이 없었는데 지금 그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에서 공천 과정에서 만약에 김영진 의원, 박영순, 이상헌 의원 그리고 홍영표 아니면 서른 의원 이렇게 모여서 최소한 4, 5명이 집단 탈당한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약간 분당 느낌이 나는 거죠. 밖에서 무슨 어떤 모임이나 어떤 결사체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막아야 되는 노력이 사실은 지도부한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이에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최근에 반발 수위가 굉장히 높았던 분들이죠. 노웅래 의원은 지금 당대표 시에서 지금도 농송 중이에요. 지금이 5일째인가요? 6일째인가요? 지금 그렇게 접어들었죠. 아마 몸 상태도 단식 농송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오늘 의원총회도 참석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은 탈당한 후에 이재명 대표의 완전 저격수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말들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른은 아까 잠시 나왔지만 하위 10% 평가받았다가 공개하고 탈당을 계속 시사하는데 본인처럼 당을 나가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한 5명 정도 됐다. 본인이 알기는 이렇게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혼란이죠 지금 민주당이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많은 분들이 민주당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유권자의 많은 분들은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그래도 비슷한 색깔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런데 어제 어제요. 이 조국신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놓으신 민주당분들이 있어요. 뭔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처칠이 히틀러거 적대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옥인 악마도 손을 잡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마도 손을 잡겠다. 그것을 저희들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이 하는데 꼭 정당을 만들어서 해야 되냐. 검찰개혁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있다면 그 진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선명하게 기치를 높이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습니다. 김광선 변호사. 악마와도 손을 잡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안규백 위원장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악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힘을 갖고 있으니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악마라면 최고의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치의 대항, 히틀러 대항에 의해서는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이게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게 칭송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차하다면, 필요하다면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처치를 비유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치를 노동당 당수였거든요. 처치는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동당을 자기 일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치를 비유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난번 피습 때는 또 누군가 김구에 비교해서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래 박홍근 의원이 비례대표 유성정당과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조국과는 손잡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다. 갑자기 손잡게 되면 또 어떤 비판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국 신당과 어차피 손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페인트 모션을 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조국 신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조 전 장관 징역 2년 실현받았지 않습니까? 인재 영입 1호가 전과 사범인 신장식 변호사예요. 지금 황은완 의원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열어둔 것 같단 말이에요. 황은완 징역 3년 아니에요? 조국 신당의 어떤 정체성은 뭐냐 이거예요. 재판받고 있고 범죄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이냐. 황은완은 저런 징역 3년 받고 나서 입당하면 조국 신당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런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조국의 강을 건넜다 건넜다 했는데 저 이제까지 한 얘기는 전부 다 입으로만 한 얘기고 마음속에서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었는데 청소년이랄지 여론 생각에서 표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유장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하는 모양새를 쫙 보면 아마 조국 신당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해서 약간 유감성 얘기, 이런 얘기가 꺼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발언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자체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박지원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국 신당과 손을 잡을 게 되면 열어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단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번복하는 셈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겁니까? 견눈지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배경이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총선 50일도 안 놔두고 이렇게 쌈질하고 있으니까 지지층들이 사실은 화가 나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화가 났다. 네, 부글부글한 상태인데 이 부글부글한 상태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의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니까 이 지지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 소위 조국신당 쪽으로 일부 움직임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이렇게 분산되는 현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민주당도 견눈지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표가 절로 가고 있으니.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성비례정당의 조국신당과 손을 잡게 되면. 거기에 또 포함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득실이 과연 어느 게 더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과연 득이 있습니다. 분명히.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했다가 지금 현재 민주당 공천에 실망을 하고 차라리 조국신당이 더 선명하다 그렇게 해서 가시는 지지층들을 잡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중도층에서 읽는 표가 또 커요. 오히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결집 현상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득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 제로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좌고 우면하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원칙을 잡고 가는 게 맞다. 지금의 공천도 저는 현재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그게 좋은 공천이 됐든 나쁜 공천이 됐든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신당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약속도 저는 지키는 게 맞다. 과거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실은 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원인재공정당으로서. 원인재공정당으로서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가 대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비례할 때도 결국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연동형을 선택한 거는 그렇게 본다면 좌고 우면하는 모습보다는 물론 득이 엄청나게 많다면 재고해 볼 문제겠지만 득실 따져봤자 큰 차이 없으니 저는 원론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안규백 위원장은 그냥 악마에까지 비유하면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선우 행정관계는요. 혹시요. 지금 아까 친문계 반발이 굉장히 거세. 특히 아까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의총회가 면전에서 아마 굉장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걸 순화시켜서 밝힌 것 같은데. 뭐 멸문 정당 뭐 이렇게까지 된 건데.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해찬 전 대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혹시 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당대표. 조국 신당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지를 보여주거나 은연중에 지지한다고 표시하는 이럴 가능성 없어 보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됐고 민주당 정부를 잃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하거나 뭔가 지금 당의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굳이 손잡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박 교수님의 주장대로. 지금 지혜층 내에서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약간 옮겨가는 듯한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보면 조국 신당 지지율이 한 10%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요. 어느 여론조사에는 따라서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지지세가 이준석의 개혁 신당보다도 더 좋은 이런 결과도 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하칠 필요 없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제3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손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조국 신당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규백 위원장님의 말씀은 어쨌든 큰 틀에서 같이 우리 한 편이다. 한 편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편인데 굳이 악마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악마로 비유를 해서 저런 표현이 나오는군요. 하셨습니다. 악마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인천 계양을 800m 안에 옹기종기. 뭐가 옹기종기 있다는 걸까요? 물론 그 800m 안에 많은 주민분들, 유권자분들이 사시겠죠? 그런데 옹기종기라는 표현이 있네요. 화면에 지도가 뭐가 등장합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 저 지도 좀 봐주세요.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자 대표적으로 3명이 등장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나란히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나란히 선거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대요. 그리고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쭉 한 700m 정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기준은 700m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기준으로 한 600m 정도 가게 되면 유동규 씨, 지금 유동규 후보죠. 유동규 씨의 사무실이 저기 있다고 그랬네요. 이렇게 모여있다고 그래요, 모여있다고. 이렇게 모여있으면 오다가다 마주치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평론가. 원래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구의 후보들 선거 때 되면 저렇게 원래 이렇게 모여있습니까? 되게 원하는 곳이 비슷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노출 빈도가 높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역사 근처가 대부분. 딱 보니까 여기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네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주목도를 끌을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을 서로 고르다 보니까 아마 저 근처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MBN으로 이동하는 중에 유동규 씨를 길어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요? 광화문 쪽에서 유니폼 이렇게 들고 건물에 서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아니, 왜 계양을에 안 계시고 광화문에 있습니까?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MBN으로 이동하다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번 계양을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에게 올코트 프레싱 일종의 농부로 치면 전술 용어지만 전방위 압박 같은 느낌을 좀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양을 해서 이천수 전 국가대표 선수가 원희룡 장관을 지지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인요한 위원장까지 지금 가서 하는 바람에 거의 제가 보기에 어벤져스 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당에서 꼼짝달살을 못해요. 공천 때문에 발목 잡혀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 때문에 발목 잡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꼼짝달살을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 거의 단독 드립을 하다시피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계양을이 명룡 대전이라는 굉장히 큰 타이틀로 가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여차하면 여러 가지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마지막 선택을 또 불출마로 선회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일단 사무실 지도부터 좀 보여드렸는데 어제 오늘 원희룡 장관의 모습 그리고 오늘 유동규 후보, 유동규 씨 관련된 모습도 있었거든요. 먼저 그 두 인물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매일 만족이네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안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말 바꾸게 하는 정치인, 고독성이 없다 못해 죄책감조차 없는 정치인, 더 이상 이 계양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의 모습을 봤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 어제 인천에서 당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또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저를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공동 피고인이 오전 재판에서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직원들 희망하시나요? 백현동 사업에 김윤서 씨 관여했다는 거 2018년 10월 이전부터 아셨다는 법정 증언 나왔는데요. 김관상 변호사, 총선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굉장히 자주 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 처리인데 재판에 사실상 발이 묶이고 시간을 거기다 할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요. 대표면 전국 선거 지하거든요. 동선 그렇죠. 그리고 인천 개항을 원래는 민주대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낼 시간을 좀 줄이고 다른 지역 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자율 없죠. 자기가 붕업을 시키고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택배 배달하면서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천 파동에 딱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 개항으로 갈 시간이 없어요. 어제만 해도 오전 재판하고 오후 재판 받았잖아요. 또 아마 오늘 대장동 재판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만 쫓아다니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 어제 오전에 인천에서 회의 짧게 하고 오후에 법원 가고 오늘도 또 법원 있고 또 유천 가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인천에 갔기 때문에 사실은 개항을 갔다 와야 하거든요. 개항을은 아니었던 거군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개항을 들리지 못했어요. 통상적이었으면 오후라도 개항을 다니고 올 텐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거운동도 보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천수 전 선수. 네, 이천수 씨. 왔잖아요. 무엇보다도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저기에 보이지 않게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또 아마 선거를 딱 하다 보면 양로당도 가야 하고요. 조기축구회도 가야 하고. 갈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가 관광 간다고 버스 가면 버스 하나 가서 인사해야 하는데. 저렇게 되면 지역민들이 아니, 왜 원희룡으로 오는데 이재명 안 와. 왜 모습을 볼 수 없는가. 그렇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많을 거고 앞으로는 여론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평락 가서 얘기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가다가 선거에서 승리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불출마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서 지느니 차라리 명분을 가지고 불출마하면서 마치 양보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물론 희박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여선호우 전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분께서 불출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돌파가 필요한 거 아니냐. 불출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불출마 가능성은 사실은 낮은데 지금 일부에서는 대표 그리고 대표 측근들이 불출마를 하거나 다른 헌지 출마를 해야 지금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고려해볼 만한 사연이기도 한데 지금 공천 과정이 굉장히 진행됐고 선거가 임팩했기 때문에 지금 대표가 갑자기 불출마 선언하는 게 선거 전체 큰 판세에 도움이 될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계양에서 여론조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이거를 지렛대 삼아 명분 삼아 불출마한다.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민주당의 빨간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에 대표도 지금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계양에서 어쨌든 지금 유명 인사가 출전을 해서 선거를 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상황도 굉장히 지금 안전이 처음처럼 편한 상황은 아니게 되고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의 굉장히 큰 어쨌든 모멘텀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가 제목으로 바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뭐가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울의 노원구, 대구, 세종, 화성, 경기도 화성까지 지금 지역구 쇼핑을 하는 건가 이런 제목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임문과 관련된 건지 시청자들 여러분께서 짐작이 드실까요? 다음 목소리 보시면 바로 압니다. 화면 보시죠. 보통 지역구나 이런 출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뜻이 가장 강하게 관철됩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예를 들어 대구에 어디 출마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우사하다 판단하면 대구 전체가 아마 저 견제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그게 문제인 거죠. 동탄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정과 화성시 을로 지역구가 분구가 되게 되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특히 1신도시와 2신도시 중에서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펼쳐보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다라는. 오늘은 화성 쪽 얘기를 좀 하죠. 대구 얘기도 있었는데. 앞서서는 다른 지역 얘기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을 만나도 저는 항상 노원구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종 출마도 닫아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은 개인적인 제 느낌과 그리고 상징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당 대표인 제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지역에서 정면 승부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다 틀 안에 넣고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언급한 장소예요. 이게 서울로 오니까 서울, 화성, 세종, 대구 찍고 다시 화성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원병이 최우선, 화성병, 언론, 분구되면 가능성이 있다. 세종 출마 닫아놓지 않았다. 대구 가능성 열어놨다. 열어둔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박지원 교수님. 아직까지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40여 일이에요. 여유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직 적당한 곳을 못 찾아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유 부릴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에 당의 통합이나 창당, 통합, 분당 여러 가지를 거친이라고 지역에 관심을 덜 쏟은 면도 있지만 지금 거론된 지역 그 어느 한 곳도 이준석 대표가 쉽게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된 네 곳 정도가 최소 네 곳인데 여기 중에 그나마 어디가 좀 그래도 쉬워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세종, 노원, 대구 그다음에 오늘은 또 양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양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중에서 만만한 곳이 어딜까. 그런데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본다면 아예 없는 곳보다는 새로 생기는 곳. 이렇게 본다면은. 동탄 같은 경우에는 분구가 되면서 새로 지역구가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필해 볼 만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어디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거론하는 게 결국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 결국은 비례 투표도 개혁신당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비례 가려고 지금 이렇게 혹시 밑작업 하나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증 아니냐. 못 찾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여성호주의 행정관 혹시 지금 방금 아셨는데 혹시 비대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심들이 점점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이요. 의심입니까?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어쨌든 전 비대위원장 데리고 오면서 공천에 정권을 맡겼잖아요. 김종인 지금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준석 대표가 무조건 이번에 배지를 못 달면 어렵다. 정치인이 되게 힘들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역구가 어렵게 된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비례를 줄 가능성도 약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만약에 지역구를 선택한다고 하면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데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다연을 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TK밖에 없는 거죠. 대구? 네, 대구. 거기 말고는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도 있는데 3자로 인해서. 3자가 된다. 네, 3자 구도에서 1등할 수 있을까. 뭐 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어제군요. 김종인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하는, 모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했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가족 중에 제가 가장 감사하고 싶은 거는 외손자예요. 외손자가 개혁신당이 차려지자마자 당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 당원의 설득이 큰 것 같아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개혁신당이 가는 방향성이 다소 불만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서 마음이 동하신 게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최종 변호가 외손자, 손자덕이라고요? 이런 설명이 나왔네요. 그래서 진짜 손자덕을 봐서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식당 사장보다는 오히려 요리사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오고 공급하고 재료를 가져오고 이러는 분보다는 주어진 재료와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갖고 뚝딱뚝딱 요리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요리사를 잘하는 분이에요. 오히려 식당 주인의 형태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제한적 상황에서 과거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거대 정당에서 많은 재원들을 갖고 정말 요소요소에 누구 불출마시키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마법의 손을 부렸지만 지금은 재료 자체가 없어요. 재료가 없다.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으니까 이 제한된 상황에서 얼만큼 본인의 요리 실력을 발휘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를 비례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워낙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 카드를 지역 카드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구 출마를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요. 오히려 이원우, 이준석, 용인갑, 양양자 이 남부벨트에서 한번 본인이 승부를 걸을 가능성도는 있다고 봐요. 화성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매우 제한된 재료로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 재료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이 너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외손주가 고마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종인 대표, 위원장의 고민도 깊어만 갈 겁니다. 이건 비례로 갈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지역구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네요. 지금 뭐 여러 정당들 얘기를 해보는데요. 여당 관련 주제도 다음에 좀 잡혀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무감동 공천. 이런 지적을 의식한 걸까? 오늘 국민의힘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경선을 포기한다. 뭐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명의 정치인이 좀 주목을 받았죠? 박민식 전 장관, 영등포, 굉장히 의지를 비추었는데 오늘 경선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쟁했던 당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있죠. 그리고 백의종군 얘길 거랬어요. 그리고 이명수 의원, 총선 불출마합니다. 역시 백의종군. 아, 사선 의원입니다. 경선 포기, 불출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응과 평가를 좀 보였습니다. 보시죠.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고심 끝에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명수 의원님의 용기와 헌신, 그 마음으로 저희가 목련을 피는 4월에 함께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선언전 행정관. 사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나 이런 게 적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요. 그래서 그런데 역시 이게 야당에 비해서 여당은 뭔가 줄 자리가 많다. 이런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금 본인이 부출만한 의원들 말고 현역들이 모두 경선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역 불폐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현역 불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무감동 공천이다, 밋밋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혁신, 인척세신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 이제 제가 일자로도 이야기 드렸지만 TK랑 강남, 서울, 강남, 소초 이런 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칫하다가는 크게 이제 아마 갈등이나. 텃밭 공천이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배치할 것인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실력이 이제 후반부 TK랑 그다음에 강남 공천에서 나오겠죠. 지금은 쉬운 문제만 풀었다. 그렇죠. 아직 킬러문항은 아직 손도 안 댄 거죠. 이거 저기 김광삼 변호사께 킬러문항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에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을 어떻게 공천할지 한번 두고 봐야 하고. 국민 추천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아직 뭐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추천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은 좀 감동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야지. 그냥 단순히 추천제가 뭐 그렇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별로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혹시요. 지금 아까 나왔던 두 가지 분할을 하면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경선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하신 분 중에 박미식 전 장관이요. 지금 일단 경선 포기, 영등포를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 특히 부산으로 다시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 떠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그런데 여기서 또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부산으로 가버리면 부산으로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부산 분들이. 여기 돌다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리고 박미식 전 장관은요. 분당에서도 그때 뼈를 묵겠다고 하고 집에 거기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면 부산 시민도 이렇게 많이 반겨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박미식 전 장관은 아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일단 경선에서 경쟁성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단순히 지금 그 지역구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아무래도 낯선 곳이다. 그렇죠. 단수 공천으로 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선서 승리할 가능성이 좀 낮을 거고. 그냥 본선에서도 거기가 김민석 의원 자리거든요. 민주당 쪽이. 그래서 또 본선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공천을 했을 때 과연 누가 김민석 의원을 붙을 때 누가 가야지 이길 수 있느냐를 아마 고민을 많이 했어서 아마 서로 협의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저는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무음 공천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무감동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물론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특수성이 있죠. 민주당과 다른 측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적죠. 컷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두 번째는 지난 총선에서 살아남을 정도의 현역 의원은요.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지난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컷옵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컷옵해서 신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 신인은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국민의힘 자체의 어떤 특성이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조용히 진행된다. 이건 다들 공감하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 아닌가 희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니 현역은 다 살아났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친륜. 그러니까 용산 출신, 친륜 의원들. 그 용산 출신 중에서도 비서관급 이상 약간 고위직급들은 다 살아남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에 있는 친륜 의원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불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세대교체도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친륜이라는 걸 설명하면 제가 안 나가잖아요. 이 얘기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친륜이라고 해봐야 지금 주진우 법률비서관에 하나 부산에 간 거하고. 거기가 바로 단수검선에 있죠. 그다음에 이원모 비서관이 간 용인갑 정도를 제외하면 전익영 비서관이 간 의정부갑이라든가. 사실 강승규 수석이 갔던 지금 그쪽 저기. 충청도 지역에. 거기는 쉬운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친륜이 그래도 살아남았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3, 40년 부모업이 됐지만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선언을 꼽지 않습니까? 다섯 손가락. 그렇다면 친륜 공천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앞으로 저는 남은 데서 아마 무언가 좀 혁신적인 공천이라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서울, 강남 지역과 TK예요 지금요. 저는 TK에 주목합니다. 현역이 아직도 여섯 일곱만 살아있기 때문에 주목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대 국가대표 임시감독 황선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오늘 축구협회 발표 내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있을 2026 북중미 월드급 2차 예선 두 경기를 맡을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으로 황선호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6월에 있을 월드급 2차 예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어도 5월 초까지는 정식 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감독으로 됐죠. 황선호 지금 감독입니다. 축구대표 임시감독이에요. 3월에 태국전 2년전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올림픽 대표팀. 그러니까 여기 보면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이거 겸임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시입니다. 임시. 박지원 교수님 오늘 이 발표 앞서 클린스만 이런 거 등등 연구안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사실은 바레인전 패배가 국민들에게 충격이 아니라 그 패배의 원인이 국가대표 선수 그것도 주요 선수들 간의 다툼 때문에 팀워크. 멱살잡이다 뭐다 별 표현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팬들의 실망감이. 그리고 그것을 묵인했던 어떻게 묵인 또는 방조라고 할까요? 아니 묵인 방조가 아니라 알고는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거의 무책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감독부터 시작해서 축구협회의 그런 무능력. 이 부분이 또 질타를 받았어요. 지금 어쨌든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임시로 스타 출신 감독이죠. 황선훈 감독이 들어섰는데 이거는 임시 땜빵으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축구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축구계의 뭔가 근본적인 뭔가 혁신이나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뭐 그런 건 없었네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식 감독으로 누가 될지. 그리고 이후에 향후에 축구협회의 어떤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선수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주목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황선훈 감독이 선수들 잘 추스리고 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선수들의 큰 대선배잖아요. 선배가 와서 뭔가를 좀 다독여서 가라앉히고 추스리고 이런 목적일 것 같은데 임시 감독입니다. 3월까지만인 거죠. 그리고 5월 정도에 정식 감독 뽑겠다고 하는데. 황선훈 감독 과거의 여러 가지 선수 시절 모습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간절했고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고 또 반드시 갖고 싶었었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내일 비난만 받다가 환영을 받으니까 좀 생소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런 모습 우승의 기억도 있는 감독이잖아요. 잘 끌고 오고 있는 감독. 임시 감독으로 뭔가 좀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소형 경로인가? 축구팬들 특히 축구팬들 일각에서는요.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 이분을 좀 어떻게 모셔와서 감독의 역할을 줘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오전 중에 혹시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전이기 때문에 동남아 축구를 정통하게 꿰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와서 지휘하면 조금 전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축구패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손흥민, 이강인, 우리 젊은 선수들 이른바 아주 기량이 출중한 젊은 엘리트 유럽파 선수들끼리의 갈등 문제가 많잖아요. 실력이 더 좋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세계 정말 탑클래스 선수들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갈등의 이 부분들을 저는 황선홍이라는 좀 말하자면 맏형 리더십을 통해서 해결해보고자. 더더군다나 만 23세 이하 지금 선수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슷한 연령대를 또 감독하고 있고 해서. 젊은 선수들하고 좀 겪어본. 이런 그다음에 황선홍 감독이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 계보를 밟고 있는 축구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타 공격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축구협회가 감안해서 23세 이하를 지도해본 사람의 그런 경륜과 그다음에 맏형 리더십을 국가대표 대표팀에 일단 3월까지 좀 착근을 시켜서 갈등을 좀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중리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감독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약간 투스텝 전략으로 인해서 황선홍 감독을 앉혀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박강서 감독이 유력한 후보군이었지만 마지막에 제외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됩니다. 약간 형님 리더십으로 좀 아까 혼란스러운 선수들을 좀 다독이고 가라앉히고 울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선홍준의 행정관은 한 1분 남았는데요. 축구팬들 일각에서는 3월에 태국 정도 걱정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걱정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금방 앵거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손흥민 이강의 어떤 최강의 지금 손흥민이. 선수층을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축구협회와 축구팀 리더십 문제가 굉장히 조금 이슈이고. 지금 화면 좀 봐보세요. 태국이 피파랭키 113위입니다. 90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앞서 경기 보면서 경기력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고 그렇지만 그 뒤에 축구협회의 무능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번에 임시감독 선임하고 북중민 월드컵 준비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진짜 행복과 뭔가 스포츠로서의 선물을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혼란스러운 상태. 그래서 임시감독 체제로 드디어 가게 됩니다. 3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정식감독을 뽑겠다는 오늘 축구협회의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감독 체제로 드디어 가게 됩니다.